봄인가 싶을 정도로 포근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7.4도로 이맘때 기온을 8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3도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초봄만큼이나 포근한 날씨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지역만 0도 안팎을 가리킬 뿐 그 밖의 지역들은 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3도, 울산과 거제가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지난 새벽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미터의 다소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목요일에 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밤때보다 포근한 날씨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주 후반에 강추해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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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